특허청이 지난 3월부터 6주 동안 온라인 장터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31개 제품에서 672건의 허위 표시를 적발했습니다. 허위 표시 유형은 특허와 디자인, 실용, 신안, 상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 권리로 표시한 사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온라인 장터 사업자에게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제품을 고지하고 수정, 삭제, 조치하는 한편, 지재권 표시 교육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